한 번 간단하게 언급하죠. 억울한 사람이니까. 검사들은 선택적 수사에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있을수록 정치적 수사를 많이 하죠. 선택적 수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혐의가 나오지 않은 별건 수사도 많이 하죠. 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신문사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편집 방침을 정해놓고 수사 방침을 정해놓고 그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죠. 그게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사할 때. 특히 박근혜 대총령 탄핵 사건은 태블릿 PC가 다 가짜였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지만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한 수사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최서원 씨, 최순실 씨라고 알려주신 분이죠. 옥중 편지에서 한동훈은 악랄한 사람이다. 법무자기에는 자격이 없다. 지난 4월 17일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 후보자라 지명된 것에 대해 특검팀에 있던 악랄하고 악뚝한 사람이 어찌 나라의 법률을 주무르는 수장이 될 수 있느냐 한동훈 후보자가 우리나라 제일의 검사일지 모르나 죄를 만들기 위해 증거를 올가며는 사람이었다. 국민을 보호하는 법무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다 잊혀지겠지만 한 번 정도 언급을 해두는 겁니다. 별건 수사, 선택적 수사,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수사 이런 부분들이 검사들이 자주 하는 일 가운데 하나 같아. 이런 부분에서 최소원 씨가 억울하다는 이야기죠. 강압지인 수사를 해본 본인이 묵빈권을 핵사했다. 그런 검사들이 측근인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내정된 것이 소름 끼친다. 국정농담 특검팀의 재부활은 결코 국민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그냥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기사지만 본인도 억울한 점이 많겠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했으니까.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훈 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권으로 마음의 부담을 다수나마 들으려면 손석희의 태블릿 조작권과 박영순 특검의 위법을 파헤쳐야 된다. 당시 상관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손석희부터 처리해야 될 것이다. 처리 안 하겠죠. 그렇게 이러면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뭘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밝은 소식도 전하고 또 어두운 소식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제도 혼란 같은 걸 보면 그동안 하물련대 파업과 관련해서 보였던 태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노동부 장관이 주 50시간 2시간 제도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대통령이 이제 번복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네요. 윤 대통령이 다음날 출근길에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왔다. 장관 발표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정부의 신뢰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인기를 계속 구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 되면 또 인기를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정을 이해하지만 인기를 쫓으면 인기를 얻을 수가 없죠. 돈을 쫓으면 돈을 못 번다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 개편안에 대해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어 혼선이 일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전날 시대 흐름에 맞게 노동시간 계획을 추진하겠다. 우선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해온 근로시간 기준을 주 단위가 아닌 월 평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다음날 대통령이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제 눈에는 뭐가 포착이 되는 거 아니까 이분이 인기를 상당히 얻고 싶어 하거나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다. 국민들에게 훌륭한 대통령이다. 그런 종류의 점수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태도로 보이거든요. 돈 쫓으면 돈 못 벌려 않습니까. 인기 쫓으면 인기를 못 얻죠. 진실되게 꼭 쾌화들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산물로서 바이프로덕트로 그냥 인기익을 얻게 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문 정권이 국정 여러분들 초두부터 뭘 추진했습니까. 시작부터 장기 집권을 해야겠다.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정책을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권을 만들어서 실행한 거죠. 그래서 정권이 재창출됐습니까. 운 나쁘게 정권이 재창출이 안 됐죠. 반드시 해야 될 정책이나 제도를 국민을 보면서 진심으로 잘하다 보면 부산물로서 인기도가 얻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그 자리만 앉으면 조바심이 생겨서 그렇게 못하는 모양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보이는 행보가 내가 사랑을 받아야겠다. 내가 인기를 얻어야겠다. 내가 훌륭한 대통령으로 갈채를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먹는 순간 뭐죠.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52시간 일해가지고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52시간 일해가지고 잘 살기 힘들죠.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인기를 쫓으면 그럼 자꾸 쉬운 길을 가죠. 그러면 정책이나 제도가 축구공처럼 되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노동계 반박을 보고 물러섰을 가능성이 있다. 한물연대를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부는 지난번 연대 총파업에도 업계의 피해를 감수하며 왜 일주일을 끌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 이런 식이면 노동계획만이 아니라 교육, 공공, 연금계획 모두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문정권이 주 52시간을 일률주로 강행한 것은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면 국민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든지 아니면 그게 부담스러우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게 굽은 것을 바르게 하는 차원이니까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그냥 나서가지고 사랑받는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 신뢰받던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인기 있는 대통령 이런 걸 원하게 되면 그게 부산물로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한 분이 참 말씀을 잘 하셨던데 풀 네, 그때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오늘 6.25 72주년 여러분 사는 게 참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왔지만 지금 뭐 많은 걸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빛이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자도 다 거의 빛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불필요한 비룡을 줄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냥 한방 당하는 거죠. 그걸 서양의 투자자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양틀깎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것저것 또 내다 팔아야 되는 1997년의 외환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